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26일 저녁시간이구요. 늦은 시간에 이렇게 우리 기술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기술은 지금 바이러스 2.8% 하락을 했지만 아직 상승 추세는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지난 금요일에는 현대로템에 관련된 타이어 공급으로 상승을 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전구점을 돌파하려면 결국 원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전에 대한 이슈는 언제쯤 다시 불어올까요? 특히 지금 체코 협상자 선정이 되고 나서 웨스팅하우스가 백테크를 강하게 걸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백테크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안내를 좀 드릴거고 앞으로의 전망 또 전구점을 탈환할 수 있을지 시원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받아 가시고 제가 선물로 좋은 것도 하나 준비했으니까 선물도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지금 원전이 못가는 이유가 몇가지 있지만 대장주 두산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결코 이제 25년도 3월에 본 계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전에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할텐데 제가 주말에도 이 영상을 만들어서 드렸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결국 잘 해결이 될 겁니다. 자 K원전을 막는 웨스트하우스의 세가지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내용 보시면 중요한 것만 보도록 할게요. 자 웨스트하우스는 한국이 원천 기술을 침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한수원은 기술 자립화를 이미 한 만큼 수출에는 문제가 없다. 그럼 웨스트하우스는 왜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걸까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웨스트하우스는. 자 캐나다 사모펀드가 주인이라서 이 사모펀드의 목적은 뭘까요? 결국 돈입니다. 돈. 돈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원전 업계 관계자는 웨스트하우스와 우리나라는 70년대부터 많은 원전을 건설하면서 유대감도 강하고 협력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주인이 바뀌었어요.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한국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기네들이 이익을 챙겨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 알스톰 원전 본부장을 지낸 패트릭 프레그먼 이분이 부임을 한 게 영향을 끼쳤다. 그러니까 돈 때문이에요. 결국 돈 때문이고 여기도 보면 껍데기만 남은 웨스트하우스. 뭘까요? 원천 기술은 여전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지만 30년 동안 자국 내 원전 건설이 중단이 돼서 신규 먹거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전성기는 이미 지났고요. 이제 제2의 전성기가 오고 있어요. 지금 먹을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앞으로 이제 체코 뒤를 이어서 나올 게 너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폴란드, 우크라이나, 스웨덴, 뭐 쭉쭉쭉 너무 많은데 이거를 팀코리아에게 모두 뺏기게 생기니까 소송을 걸어서 백테크를 건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눠먹자라는 이야기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고요. 여기 보도록 할게요. 자 웨스팅하우스는 건설 능력, 시공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팀코리아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세계원전 설비 규모가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두 배로 늘어날 것인데 중동하고 유럽이 큰 시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체코를 시작으로 유럽까지 석권하는 결과를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나눠먹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체코 우선협상자가 취소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이건 우리 팀코리아가 해결해야 될 일이겠지만 이미 한 차례 기각을 당했습니다. 누가 웨스팅하우스가 기각을 당해서 항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기각된 이유가 뭐죠? 이거 수출 권한은 미국 국가에 있기 때문에 너네 기업한테 권한이 없다. 너네는 이걸 제시할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기각을 했고 항소를 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죠? 시간은 좀 걸렸지만 결국 APR 1400 모델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국산화에 성공한 이 모델을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하나 웨스팅하우스가 아랍에미레이트 당시에 어떻게 했나요? 자사의 부품이나 장비를 사용하는 조건 내지는 사용을 했더니 별 문제 없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유럽 또 중동 나오겠죠? 그리고 북유럽도 나올 겁니다. 스웨덴 같은 자 그러면 이 지역들에서 계속 수주가 연이어서 나올 건데 이거를 다 눈뜨고 뺏기게 생기니까 팀코리아 우리 같이 하자 그리고 제가 한 달 전에도 무슨 말씀 드렸죠? 누가 수주하던 같이 협력하는 걸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지금 과정에 있는데 우리는 결국 하긴 해요. 해낼 거다. 해낼 것인데 독식을 할 것이냐 나눠먹기를 할 것이냐의 차이예요. 결국에는 자 지금 항소까지 다 진행이 되려면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리겠죠? 그 안에 25년 3월에 본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은 걸려야 될 걸로 보입니다만 결국 독식 독식이요? 식 아니면 나눠먹기 그래도 갑니다. 결국에는 재료가 너무 커요. 앞으로 나올 만한 원전이 짧게 보면 60기 길게 보면 90기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체코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 이 무수히 많이 나올 원전 대형 원전은 충분히 상승 추세를 만들고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도하면 된다 안된다 절대 안되고 강력한 홀딩 또 하나 새로운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불어오면 매수 타점까지 잡을 수 있어야 한다. 비중에 따라 다르겠죠? 비중이 한 40%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무리하진 마시고요. 30% 미만 10% 20% 이런 분들은 한 번 더 매수를 좀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앞으로 수년간 이어질 큰 테마지만 적어도 25년 전에도 나올 만한 재료가 너무나도 많아요. 폴란드가 가장 빠를 거로 보이고 미국의 SMR 역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료까지만 먹더라도 정고점은 넘어갈 수 있고 또 제가 다음 저항라인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자 얼마라고 자 보세요. 3,300원 맞고 떨어졌죠? 그러면 조금 더 길게 본다면 3,900원까지 멀지 않았습니다. 월봉 한번 볼까요? 자 여기 3,900원 돌파하면 위로는 제법 많이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4,000원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같은 이유고 체코만으로 이 정도인데 나머지 걸로는 4,000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대응 전략 일로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여기 혹시 위에 뭐가 보이시나요? 저와 함께 하실 분 보이시죠? 제가 우리기술 소통방을 좀 운영하고 있고요. 이 소통방에서는 실시간 브리핑 매일매일 나오고 있고 원전이나 SMR에 관련된 내용들 다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또 매도 타점까지 역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분은 위에 번호로 우리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들어오셔서 끝까지 저와 함께 수익 극대화하는 시기 극대화하는 전략 함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혼자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10% 20%라도 더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확신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다리는 동안 월급 독립 프로젝트 안내를 드릴 건데 평생 무료입니다. 시장 주도주 두 종목을 공략을 해요. 9시부터 10시까지 자 오늘은 어떤 종목 수익이 났나요? 보여드릴게요. 제일일렉트릭 하고 ST팜으로 수익을 냈는데 자 HTS 상에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매매 마크 내역 조율을 눌러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매수가가 얼마인가요? 11만 5,900원입니다. 매도가는 얼마인가요? 11만 8,000원이네요. 그쵸? 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서 2% 조금 넘는 수익 가져갔고 한 번 더 들어갔다가 1.8% 수익 줬지만 더 안 올라서 본존 조금 위에서 매도를 했다. 하나 더 두 종목입니다. 항상 제일일렉트릭 오늘도 수익을 냈는데요. 보도록 할게요. 딱 누르면 여기 나와 있죠? 8월 26일 8,830원 9,040원에 매도를 해서 들어가서 2% 먹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수익률 계산 한 번 해서 보여드리면 매도가 마이너스 매수가입니다. 8,040원 마이너스 매수가 8,830원 하면 1.023 2.3% 수익을 냈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 이렇게 수익 내고 나왔고요. 오늘은 2%짜리 두 개를 먹었어요. 여기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두 개를 먹었는데 자 하루에 3% 수익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누적 수익이 60%고요. 500만 원으로 시작을 하면 첫 달에는 800이 되고 800을 재투자했을 때 1,200이 되고요. 반복적으로 재투자하면 5천만 원까지 만들어 드립니다. 자 500만 원으로 5천만 원 만들기 함께 하실 분 010-5904-8931번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이게 5천만 원이 이제 되면 더 이상 재투자는 멈춥니다. 5천이면 충분해요. 5천으로 3% 수익 내면 얼마인가요? 150만 원이죠? 150만 원 하루에 수익 내면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자 단순히 종목을 안내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시장에서 주도주를 구분하는 방법 안내 드릴 거고 그 안에서 대장주를 고르는 방법 종목 선정 매수 매도 타점까지 모두 다 안내를 드리고 있다. 즉 훈련을 시켜 드린다.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도록 당장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몇 달 뒤 1년 뒤에는 혼자서 주도주도 고르고 타점도 고르고 해서 1년 뒤에 자립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월급 독립 프로젝트입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수익을 내려고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 되던가요? 안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트레이딩을 지금 14년째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 4년은 제가 뭐였죠? 눈물의 개미였습니다. 눈물의 매매일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작성을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다. 하지만 5년 차부터 본격적인 수익이 나더니 11,4년 차까지 10년 넘게 지금 꾸준히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여기까지 제가 오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걸 찾으려고 허송세월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법 같은 비법은 없다. 에요. 이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매매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비법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 계좌를 큰 손실에서 지켜줄 수 있는 원칙과 욕심을 버리고 익절할 수 있는 신법만이 전부더라 유일하게 계좌를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더라는 걸 깨닫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매매하는 방식을 제 원칙을 제 주위 지인들한테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냥 그랬더니 이 방법을 배운 사람들은 빠르면 6개월 오래 걸려도 1년 정도면 주식으로 자립을 잡아서 주도주 매매를 한다 이거예요. 저요 이제 아무래도 나이대가 있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친구들이 혹은 지인 형님들이 다 이제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임원급 되어 있는데 9시부터 10시까지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2% 3% 매일 수익을 내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재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천재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뛰어난 사람이 고집이 세요. 이런 사람 제가 제 친구 고집세네 있는데 엄청 욕하면서 알려줬더니 나중에는 하더라. 자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됐죠. 재능 필요 없고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전업투자자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 70대 어르신 70대 초반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이 주도주 매매를 해요. 주도주 매매는 단타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도 보시면 9시 20몇분부터 상승을 했고요. 10시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눌림공략하면 여기 4% 5% 먹는 거고요. 돌파로 들어가도 충분히 여기 돌파 4점이잖아요. 당일 고점 충분히 3,4% 이상 나옵니다. 자 누구나 할 수 있고 단타가 아니고 주도주는 적어도 20분에서 30분은 쭉 오른다. 이게 주도주예요. 이해 되셨죠? 자 저와 함께 월급으로부터 독립 주식으로부터 자립 스스로 일어서는 거죠. 또 경제적 자유 돈이 필요 없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거 함께 하실 분들은 입장이라고 남겨주셔서 시퍼런 계좌 혹은 나의 주식 투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자 그리고 9시부터 10시는 불가학력적인 시간입니다. 유일하게 주도주가 2개에서 4개가 동시에 나오는 시간이 2시간이고요. 확률이 50%가 넘는 시간이 2시간이고 실제로 저는 요즘에는 매매수 많이 줄여가지고 거의 3종목 안에 다 2종목 이상 수익 내고 나옵니다. 3종목 다 수익 낼 때도 있고 어쨌든 자 이걸 못하시는 분들 이 시간에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선물을 드릴 거예요. 자 이번주에 급등할 종목 제가 주말에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제 그제 8월 마지막 주는 전기차 화재 테마주가 갈 것이다 라고 토요일 일요일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 수익은 30%부터 분할 매도 할 거예요. 그럼 천만원 투자했을 때 300만원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자 번호는 동일하고 급등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도 이게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한빛 레이저 장중에 19% 상승을 했어요. 그쵸? 또 오늘 제가 단기 주도주 매매한 거 제일엘렉트릭은 장중에 16%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주에 전기차 화재 관련주가 올라갈 거라고 알 수 있었고요. 자 그 말들을 했으면 오늘 19%까지 꼬다리는 못 먹었겠지만 적어도 두 자릿수 이상 수익 구간을 유지했을 거고요. 여기서 하루 이틀 쉬었다가 급등 한 번만 나오면 바로 30% 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종목만 제대로 볼 줄 안다면 자 이거 급등주 보내주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모두 무료입니다. 돈을 받지 않아요.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으로부터 자립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 플러스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우리 채널이 점점 성장하는 거 요거면 되고 자 우리 기술 마찬가지로 급등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소중한 우리 소중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가족이 제일 소중하죠. 그 다음에 소중한 게 뭐 있나요? 돈이에요. 저는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우리 돈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자 이 소중한 우리의 돈은 시장에 헌납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주식 계좌에 팔한 것만 잔뜩 있다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돈이 수단인지 목적은 아닌데 우리 가족과 우리 아들을 지켜줄 수가 있다는 걸 저는 진작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돈이 전부는 아니다. 가족과 행복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건강이 제일 중요하겠고 돈이 필요한데 행복하려면 가족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이거 건강과 돈 스트레스 안 받고 돈 많으면 아플 일 없고요. 돈이 많으면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주식으로부터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드릴 테니까 함께 하셔서 결과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기술 좋아요. 너무 좋은데 우리는 조급함 때문에 항상 일을 망칩니다. 이 구간에서 제가 내려올 때 물타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손절하거나 털리신 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구점 돌파했죠. 아직 저는 이게 1파라고 보고 있고요. 2파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보고 있는데 인내심이 있는 사람만 달콤한 열매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전구점 돌파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